디모데 전서 1장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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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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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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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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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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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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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장 7장 7장 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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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장 9장 10장 10장 8장 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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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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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미니 그분은 모든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신이라 이런 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아무도 너의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분이 되라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공고하는 것과 교리에 전념하라 장로회에서 안수함으로써 예언에 따라 너에게 주어진 내 안에 있는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 일들을 묵상하고 이 일들을 전염하여 너의 진전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라 내 자신과 교류에 주의하고 이 일들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디모드의 전서 5장 나이 많은 일을 책망하지 말고 오히려 아버지처럼 젊은 남자들은 형제처럼 공고하며 나이 많은 여인들은 어머니처럼 젊은 여인들은 온전한 정결로서 자매처럼 공고하라 참 과부인 과부들을 존경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자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집에서 효도를 행하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것이라 참 과부이며 외로운 여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밤낮 강구와 기도를 꾸준히 하지만 향락 속에 사는 여인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라 이것들을 일러주어 그들이 비난받지 않게 하라 만일 누군가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자는 60세 이하여서는 안 되며 한 남자의 아내였던 여인으로서 선한 행실에 대한 좋은 평판이 있어야 하리니 곧 자녀를 양육하였거나 나그네들을 유숙하게 해주었거나 성도들의 발을 씻겼거나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였거나 모든 선한 일을 열심히 쫓아 행한 사람이라야 되리라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거절하라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혼인하고자 하미니 그들은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정지함을 받느니라 그들은 게으른데 익숙하여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게으름을 피울 뿐 아니라 또한 수다를 떨고 말참견을 하며 마땅히 해서는 안이 되는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 여자들은 혼이 나여 아이들을 낳고 집안일을 돌봐서 대적에게 비방받을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기를 바라노라 이는 어떤 사람들이 이미 사탄을 따라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만일 어떤 믿는 남자나 여자에게 과부들이 있으면 그들로 그들을 도와주게 하여 교회의 짐을 주지 말지니 이는 교회가 참 과부들을 도와주도록 하려는 것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류해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쓰이지 말지니라고 하였고 또 일꾼이 자기 삭스를 받는 것은 합당하다라고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여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와 그리스도와 택한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게 부탁하느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 아무에게나 경솔이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동참자가 되지 말며 내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앓는 질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들은 먼저 드러나서 먼저 심판으로 나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의 선행도 먼저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자들도 숨길 수 없는 이라 디모델 전서 6장 멍이 아래 있는 모든 종은 자기 주인들을 모든 공경을 받을 자로 여기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믿는 주인을 섬기는 자들도 그들이 형제라고 해서 경의 어기지 말고 오히려 더욱 잘 섬겨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들이며 선한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류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뿔이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러또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만물을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와 폰티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증거하셨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오 만앙을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라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라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여하며 기꺼이 나누어주고 아낌없이 베품으로써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오 디모데아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댕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이것을 공언하는 어떤 사람이 믿음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